넘버를 체크 전화 넘버 체크 넘버 체크 오리지널 떡볶이 22 22번 떡볶이 1번 번호란 나는 국물 1번 된장국 비프 불고기 잡채서 밥 먹겠다 근데 나도 너 이거 시킬까? 아 그래 이거 다른 거 안 해 나는 그냥 비빔밥 먹을래 28 된장국 여기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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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다 안 되겠다 그렇지? 시킨 닭면은 지역번호 뭐꼬? 아니 아니야 이거는 여기 번호고 나라 번호 나라 번호 국가 번호? 국가 번호 국가 번호 국가 번호 알아라 국가 번호 두바이 국가 번호 두바이는 971하고 4야 971 4 들어간다 971 다시 4 434 종해라잉 종해라잉 어 궁금하다 응 눌렀어 조용히 하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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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 일하는데 형 와라 뭐 응? 전화하면 받네 전화하면 외국사람이 받을까요? 한국사람이 받을 것 같아 어 궁금해 형? 여보세요 일하는데 형 와라 뭐 응? 전화하면 받네 오오 헬로 아 랭 투 어 오덜 모바일 넘버스 모바일 넘버스 예예스 플러스 82 조용히 해야지 원 제로 원 제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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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인 그리고 아 아니 나인 어 아 누나들 완전 빵 터졌어 넘버 원 된장국 투 투 된장국 투 된장국 거기서 원 비프 불고기 덮밥 폴티 투 비빔밥 투 비빔밥 투 비빔밥 투 비빔밥 불고기 비빔밥 벚어? 너노노 투 비빔밥 써니 에그 비빔밥 투 계란비빔밥 투 계란비빔밥 투 계란비빔밥 투 계란비빔밥 에그 비빔밥 했는데 저쪽에서 계란 비빔밥 드릴게요. 넘버 22 떡볶이. 예 스파이크 떡볶이. 라스트 세븐니 원 통닭. 양념 치킨. 예 됐지 됐지. 시유 시유 땡큐. 멋진데 멋진데. 우와. 선박하게 주문했네. 어머머. 뭘까 모르겠는데.